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익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 오브 핵심을 말합니다 바로 권력의 원리입니다 권력의 원리 이 책은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쭉 설명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권력이 뭔데요? 뭐 사람을 뭐랄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힘? 뭐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거고 철학적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권력에 대한 인문학적 책이에요 동시에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시대의 인문학책 아닌가 그렇죠 진짜로 그냥 뇌피셜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 결과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권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권력을 여러분이 뒤집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약자가 권력이 유지되는데 기여를 하고 권력의 정리를 하는데 너무 명쾌한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제 권력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갑자기 쉽게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사전 찍어봐야지 사전을 찍어봐야지 진짜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정한 권력의 의미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첫 장에 나오는 건데 나는 이제 권력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문단으로 설명하는데 미쳤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권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권력이요 답은 매우 간단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든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통제를 받든 모든 상황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아 나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 첫 장 읽고 고약관님이랑 통화했었는데 오 이거 대단한데 내가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엮은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가치통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치통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그냥 재미있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가족에서 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권력자일 거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통제하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권력자예요 왜? 얘네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얘네가 우리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 시간 우리 돈 다 포기해서 얘네한테 다 갖다 주고 있어요 아 난 이거 읽으면서 아 이걸 읽고 나니까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가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부모도 애들한테 권력 서로가 여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요 권력이라는 건 사고장형이지 누가 그래서 절대적으로도 소유할 수 없고 권력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권력을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존재할 수도 없고 아주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또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좀 잘 아는 린든 존슨 얘기 우리는 잘 아는 네. 권력의 시대 리데드 탄생이 나왔던 분이죠 나도 그치 안 읽었으면 잘 몰랐을 분이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여기 린든 존슨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린든 존슨이 여러분 권력관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원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 거거든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제대로 이해했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장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었냐 이 사례가 좀 긴데 재밌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상원의원 재임 당시 각종 힘을 행사하는 존슨의 독특한 능력은 한 가지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존슨은 동료 의원들이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가를 파악하는데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이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동료 의원들이 가치를 두는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했다 권력의 핵심 정의랑 딱 맞아 떨어지죠 실제로 1949년 처음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을 당시 존슨은 의뢰 그렇듯 동료 의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카로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존슨은 어느 의원이 어느 의원에게 찾아가 대하는지 또 자신의 책상에 앉은 의원은 누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불러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두 의원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대하는지도 살펴봤다 여러 의원이 무리지어 이야기할 때면 주로 말하는 쪽은 누구이며 듣는 쪽은 누구인지도 자세히 들여다봤다 존슨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주시했다 존슨의 이 같은 능력은 상대방과 마주보며 1대1로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발휘됐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도록 유도한 채 그 속에서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여러분 이제 혼돈시대 이대탄생 되게 리마커블한 에피소드 나왔었잖아요 양치질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 하면서 워싱턴에 처음 갔을 때 샤워 몇 번 하면서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권력 센스가 있죠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이 뭔가 권력을 갖고 싶으면 관찰을 유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냥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100만 채널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그럼 그 100만 채널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라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매일 가치를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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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높게 여기는 건지 계속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알아도 솔직히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어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권력의 핵심은 가치통제고 그럼 사람들이 어디다 가치를 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회맥히 이제 또 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보편 왜냐하면 모두가 가치를 두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둘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둘 거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둘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두는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걸 길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사피엔스라면 보편적으로 어디다 가치를 크게 두냐면 안전과 자존감을 채우는 욕구에 되게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되게 이제 좀 추상적이잖아요 안전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우리는 가치를 둔다고 그걸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물질적 자원, 지위, 자율성, 소속감, 성취감, 도덕성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에서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 사람에게 이 가치를 주고 혹은 가치를 통제했을 때 어떻게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권력을 얻었으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짧은 한 문단을 읽어드리면 역사적으로 권력의 최상부층에 우뚝 선 자들은 단순히 그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만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것에 오른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수반한다 이야기는 이성과 감정에 모두 호소하는 설득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양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맥락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에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서사와 나레이티브에 속으면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를 정당화해 주게 돼요 저게 전혀 정당한 게 아닌데 이야기에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시스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리더십을 장악하려면 뭐예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제 여러분 권력과 권위는 다른 거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은 뭐 전무가 있으면은 사장님이 최상부의 권력을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여기 사례로 잘 나옵니다 어떤 지위가 있어도 그렇게 권력 꼭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견장 찬다고 완장 찬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깨부수려면은 이야기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권력을 뒤집으려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권력을 이제 뒤집으려면은 권력을 전복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진짜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파이팅이 넘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뭔가를 좌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권력자와 잘 싸우는 사람도 별로 없지 그게 여러분 그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앞선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일본에 사시는 한국분들이나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이랑 상대평가를 쓸 때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정치 생각보다 무관심해요 많이 무관심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과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국민 스포츠야 그러니까 권력을 절대 냅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우리는 일단 뒤집어 엎고 봐야 돼요 다 관심사가 많아 관심이 엄청 많아 그러려면은 권력을 여러분이 뒤집어 엎으려면은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권력이 잘못된 권력이 진짜 판치고 막 이게 막 진짜 난무할 때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동 혁신 통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동은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말했을 때 선동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기서 그게 너무 잘 설명돼 있어요 이건 저는 저만 좀 잘 아는 내용인데 온라인에서 막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막 까고 난리가 나요 막 죽일 듯이 막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선동만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혁신은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권력이면 그 잘못된 권력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합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야 돼요 규합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성공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일본 불매운동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본 맥주 일본 의류 다 타격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타격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콧뱅기를 꼈단 말이에요 니네는 안 된다고 다 골로 갈 뻔하고 철수한 회사도 있거든요 진짜 그때는 생각보다 선동이 됐고 동기부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시면 맥주면 맥주를 딴 걸로 사서 먹기 시작하면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이게 으쌰으쌰가 됐어요 막 서로 막 격려하고 눈치도 주고 대통합이 일어났어 국민 대통합 그때 막 캐치프라이즈가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대통합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그걸 푸사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선동 혁신 통합이 없으면은 하나라도 빠지면은 권력은 절대 전복되지 않는다 거기 재미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권력이 가치에 대한 통제권인데 대안이 있다는 얘기는 통제권이 약하다는 거잖아 대안이 없던 제품들 게임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이 안 됐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운동이 되어져도 닌텐도 닌텐도 그렇죠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확실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선동은 됐어 모티베이션은 됐다고요 혁신이라는 게 여러분 혁신이 여기서 뭐냐면 대안인데 닌텐도 말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맥주는 유럽 맥주도 있고 옷도 한국 옷도 있고 다른 나라 옷도 있는데 오락은 딱 그 게임밖에 없으니까 닌텐도가 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닌텐도가 권력자인 거예요 게임이 그게 전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게임 업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 되게 이모랑 적극적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닌텐도가 있어요 이거를 갈아야 되겠다 말을 아예 못하더라고 인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나 그냥 대안이 없어 그냥 여겨줄 수 있는 가치가 그래서 제가 클로징하기 전에 이거는 목차, 큰 목차, 작은 목차도 많은데 여덟 가지, 아홉 가지 목차를 다 읽어드리면 첫 번째 장이 힘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 장이 힘은 더러울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권력을 정말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3장은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4장은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는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5장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권력 그러나 희망은 있다 6장은 선동과 혁신 그리고 통합 7장은 권력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주인을 바꿀 뿐이다 8장은 권력 통제 결론은 모든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 저자분이 대단하세요 공조로 두 분이서 쓰셨는데 교수님에서 쓰셨는데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넘사벽인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초 울트라 슈퍼 전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권력의 원리가 정말 이 시대의 교양사 아닌가 이런 거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인문학 아닌가 저는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게 책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솔직히 여기서 좀 되게 고급진 얘기 하나만 하면은 선진시민이 되려면은 이 책은 사실 필독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진시민은 좀 나아간 얘기라서 필독서라고 앞에서 안 말한 건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선진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생각보다 대한민국을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끝낸 지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여러분 쳐보세요 유튜브에 한국전쟁 후 이런 거 쳐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나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뭐로 일어섰어요? 전쟁에서 패전국으로 돼서 쫄딱 망했다가 한국전쟁으로 일어선 나라예요 난 진짜 요즘에 거기에 플러스 그냥 문화적으로도 거의 세계를 지금 거의 뭐 나도 그게 얘기하고 싶었어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여러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수는 모든 나라 국가가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일본 가수나 태국 가수 이름 아무나 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리사 이런 애들 말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디 더 타임스인가 어디에 대해서 제목이 그 K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라는 그 제목이야 K-POP K-드라마부터 지금 아카데미 수상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자부심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나아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여러분 권력자가 깝치면 그냥 두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좌든 우든 똑같다니까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민족이에요 권력자에 쫄지 않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좀 높은 문외력과 논리력만 갖추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아직 그거는 나아갈 길이 먼 거고 근데 우리가 성취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몸이 컨디션이 100%는 아니에요 기흥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여기 신경을 끊고 들어가서 아직도 물리적 통증이 있고 호흡이 한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원래 안 찍으려고 하다가 읽는데 너무 좋은 거 읽는데 맨날 그래? 형이구나 힘들어서 못 찍을 것 같아 형 이거 내가 찍어야 되겠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조만간 조금만 지나면은 신박사TV는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앞으로 옛날처럼 두 개 찍기는 힘들 것 같아 일도 많고 이번 기회로 일주일에 한 개를 좀 알차게 찍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권 2년 뒤에 쓴다는 마음으로 한 채 타 한 채 또 진짜 좀 독특하게 여러분이 또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주제들로 좀 찍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빨리 기력을 찾으면은 빨리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게 지푸라기 연구소 공약가님 바쁘시면은 저 혼자서라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아직도 계속 와요 사연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제가 기력을 빨리 찾으면은 지푸라기 연구소는 제가 최대한 빨리 찍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진짜 권력의 원리 읽으면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린든 존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왔던 린든 존슨이랑 여기서 말하는 린든 존슨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큐블리케이션 잘 따라왔으면은 이제 사고의 확장 사유의 확장 이렇게 넓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다가오잖아요 고급지게 대선도 바라볼 수 있죠 어떤 정치평론가인가 어디 당에 좀 높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책상에 놓고 해서 저 사람 그래도 생각 있네 내가 그렇게 그렇지 생각 있네 내가 그 생각 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이 권력의 원리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조금 더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좀 멀리 보고 회복을 해야 돼서 아무튼 여러분이랑 오래오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랑 고약관님은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